우주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주씨에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씨에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씨에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화 중입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I'll make sure to pass along your message.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I'll call you back later. I'll call you back later.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assist you with?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assist you with?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assist you with? 지금 통화 중입니다. The line is busy at the moment. The line is busy at the moment. The line is busy at the moment.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repeat it? Could you repeat it? Could you repeat it? 삐 소리 이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휴가 중이십니다.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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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중이십니다. She is on vacatio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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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Shall we discuss that over dinner? 간단하게 한 잔 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Shall we discuss that over a drink? 커피 한 잔 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커피 한 잔 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커피 한 잔 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해주세요. ASAP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주씨에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화중입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다른 도움이 필요한게 있으신가요? 지금 통화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B 소리 이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휴가중이십니다. 휴가중이십니다.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해주세요. ASAP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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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Hello, may I speak to Wuju? Hello, may I speak to Wuju? Hello, may I speak to Wuju?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ask who's calling? May I ask who's calling?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lease hold the line for a moment. Please hold the line for a moment. 우주씨에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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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께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께요. 다시 전화할께요. 다른 도움이 필요한게 있으신가요? 지금 통화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B 소리 이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휴가중이십니다.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커피 한잔하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편하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해 주세요 ASAP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have a good day bye have a good day bye have a good day bye have a good day bye